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비가 지나간 자리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날이 빠르게 추워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이 추위와 함께 서울든 중북부와 충남 북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잔뜩 껴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한편 서울든 중북부와 충남 일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한두 차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다시 영하의 추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청주도 영하 2도, 대구 2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5도, 전주와 광주 9도, 대구도 9도로 예상됩니다. 영하권의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또 이 추위 속에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